남자의 손에 이끌려 어디론가 이동하는 한소년 그렇게 고아농장인 구빈원에서 고된 노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올리버 강도 높은 노동에 비해 아이들은 턱없이 부족한 음식을 제공받고 아멘 이 영원한 음식을 제공받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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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의 기대를 안고 원장을 찾아가는 올리버 미리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이 일로 올리버는 굽인원에서 쫓겨나 장이사에게 헐값에 팔려가게 되죠 이곳 생활 역시 올리버에겐 만만치 않았는데요 이곳은 뱃는 실수 및 장식으로 물어 이곳에서 유명한 다신이 꼬마 집이 부족한 곳이죠 뱃는? 뱃는? 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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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니는? 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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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서 먼저 일하고 있던 노아는 여주인을 닮아 포악하고 스스럼 없이 막말을 퍼묻는 아이였죠 그러던 어느 날 올리버를 가만히 바라보던 장이사는 한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올리버의 효용가치가 올라가자 노아는 질투 어린 시선을 보내는데 노아는 올리버의 어머니를 조롱하기에 이르고 결국 참지 못한 올리버는 노아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 치셔 이 일로창고에 갇히고 마는 올리버 평소 올리버를 아꼈던 장이사는 잘못된 걸 알면서도 올리버에게 매질을 하고 말죠 다음날 새벽 장이사 집을 나와 도망치는 올리버 표지판을 보고 무작정 런던으로 향하는데요 큰 도시에 숨으면 자신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길바닥에 고인 운동이의 물을 마시고 몰래 싸운 음식들로 끼니를 해결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올리버 하지만 오랜 이동에 신발은 헤져버리고 굶주림에 결국 쓰러지고 말죠 인정 많은 노파의 도움으로 끼니를 해결한 올리버는 다시 런던으로 향하는데요 그렇게 장이사의 집을 떠난 지 일주일이 되어서야 런던에 도착하죠 그때 신사처럼 차려입은 아이가 올리버에게 다가서는데 아이는 오랫동안 굶은 올리버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며 따라오라 하죠 자연스레 먹을 것을 훔치는 타죠 압취가 풍기는 진창길을 지나 휠 드레인 근처의 어느 집으로 가게 되고 낡고 먼지로 가득한 집에는 노인 패긴과 너덴명의 소년들이 있었죠 패기는 처음 본 올리버에게 먹을 것을 주며 친절로 대해주는데요 다음 날 아이들이 모두 나간 틈에 패기는 숨겨놓은 보석 상자를 꺼내보고 또 보며 흐뭇해하죠 그때 올리버가 깨어나고 사실 이곳은 소매치기들의 소굴이었는데요 핵인과 아이들은 소매치기 비법을 올리버에게도 알려주죠 그렇게 며칠간의 훈련 끝에 첫 실전에 나서는 올리버 먼저 다전은 서점 앞에 서 있는 부요한 신사의 손수건을 훔치는데요 하지만 마을떨결에 도망치는 올리버 사람들은 도둑이라는 이야기에 모두 나서 올리버를 쫓아오고 결국 얼마 가지 못하고 잡혀버리죠 즉결 심판소에 끌려간 올리버는 무능력하고 독단적인 판사에 의해 막무가내시 판결을 받게 되는데 그때 서점 주인이 나서 그가 범인이 아니라 증언합니다 올리버가 안쓰러웠던 브라운로우는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죠 한편 빌이라는 남자가 소매치기 소골에 나타나는데 빌은 패진이 키운 도둑으로 이 업계에서는 큰손이자 잔인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게 빌의 연인 낸시는 올리버의 행방을 찾기 위해 경찰서로 향하고 한편 올리버는 브라운로우의 집에서 보살핌을 받게 되죠 올리버는 빠르게 건강을 회복하고 지난 옷들을 정리하며 과거를 정리하는 올리버 평온한 나날들을 보내던 어느 날 브라운로우는 올리버에게 착방 심부름을 시키는데요 한편 책방을 찾아 나서는 올리버에게 친누나인 척 렌시가 나타나죠 도로 소매치기 소골에 끌려온 올리버는 심부름할 책과 수표를 전부 뺏겨버리고 모두가 비웃는 틈을 타 도망치는 올리버 다시 붙잡힌 올리버는 딜의 집으로 보내지는데요 올리버를 통해 브라운로우의 집을 타려는 것이었죠 올리버를 창문 안으로 억지로 집어넣는 귀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을 배신할 수 없던 올리버는 소리를 내 잠자던 사람들을 깨우고 도망치던 올리버는 총에 맞고 빌에게 다시 잡혀가죠 빌은 도망치던 도중 밑길에 넘어져 강물에 빠지게 되는데요 총에 맞은 올리버는 폐기네 은신처로 옮겨지고 강에 빠진 빌은 간신히 살아 돌아오지만 건강이 안 좋아 보이죠 이 사실을 엿들은 낸시는 올리버를 구하기로 마음먹는데요 빌을 잠재 온 뒤 브라운로우의 집으로 향하는 낸시 자정 1시간 전 몰래 브라운로우를 만나러 가는 낸시에게서 수상한 낌새를 느낀 빌 폐기는 그 길로 다저에게가 낸시의 뒷조사를 지시하는데요 한편 이 사실을 모르는 낸시는 브라운로우를 만나기 위해 런던교로 향하고 다저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숨어 듣죠 빌은 낸시를 찾아 나서고 소매치기 아이들은 서둘러 짐을 싸는데요 아이들이 모두 나간 뒤 자신의 보석 상자를 챙기던 폐기는 자고 있는 올리버를 데리고 나갑니다 허나 잔뜩 낭비는 낸시를 그만 죽이고 말죠 한편 이 사건은 신문에 대서 특필되며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되는데요 빌은 자신을 쫓는 현상금 포스터가 걸리자 개로 인해 신분이 노출될까 제거하려 하죠 하지만 눈치 빠른 개는 구멍쳐버리고 빌은 폐긴과 아이들이 숨은 왼신처로 찾아옵니다 빌의 개가 냄새를 맡고 쫓아온 것이었는데요 랜시를 죽인 그를 더 이상은 신뢰할 수 없는 다죠 이윽고 빌은 올리버를 인지로 끌고 가죠 비엄천만한 지붕을 오르는 빌과 올리버 하지만 이내 길은 막혀버리고 도르래 밧줄을 매듭지어서 건물 사이를 건너려는데요 발을 헛디딘 빌은 줄의 무비 감겨 죽고 말죠 이후 올리버는 브라운 로우의 아들로 입행되며 평화로운 나날들을 보내는데 폐긴의 교수형 소식을 듣게 되고 마지막으로 그를 돕고자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반쯤 미쳐있었죠 핵인이 매달릴 교수대를 바라보는 올리버의 모습을 끝으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